아, 진짜 존나가 부네. 추상우?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여긴 알고 왔겠냐. 모르니까 왔겠지. 형, 이거 3번 테이블. 나 좀 쉰다. 설마 벌써 퇴근인가? 네? 나 좀 나갔다 올게. 화장실 이쪽에 있는데? 어, 고영탁. 어, 연석동. 좋지, 개업 선물. 지금 와. 아니야. 안 바쁘니까 얘기해. 형. 전화 끊어요.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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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